음악 여러분들 오늘은 음력 25일이고요 오늘은 삼천대천세계 원만보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법당에 가시면 불상이 있고 또 법당에 이렇게 가면 탱화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탱화하고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계시는 듯 생각하면서 이해를 갖추고 또 삼배도 드리고 합니다 거기 계신 부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들의 발언을 들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또 가늠해 보시거나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정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안 그러면 그냥 우상이구나 그냥 부처님의 형상을 그냥 기르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현지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불법의 인연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기도법으로 우리의 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연화장세계라는 부처님의 나라에 자기의 불신을 두고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의 인연중생을 교화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산불교 현지사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은 계신답니다 그 가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그럼 성불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항상 지나다가 성불합시다 하면서 인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지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력 25일이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원만 보신 분 다시 말해서 연화장세계의 장신의 불신을 두신 분들 그 부처님들께서 현신하셔서 공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도 성불을 하면 음력 25일이 되면 원만 보신 불을 구족하고 오늘과 같은 날 함께 공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성불 부처님이 되신다 또 내지는 앞에 불상과 탱화의 예를 갖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수행자가 태어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성장을 갖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가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도 있고 이 인간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명만덕 제사부님의 연불산매라는 수행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무심산매 세상 그 모든 어떠한 곳에도 끄달리지 않는 상태 마음의 머무르지 않는 상태를 수행을 되면 무심산매로 하늘천상 하늘도 큰 하늘이 6개가 있고 작은 하늘이 큰 하늘 안에 9개씩 있어서 6개 하늘 안에 9개씩 작은 하늘이 다 곱해지면 54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천상 54단계를 넘어가서 성자하늘이라고 하는 성중하늘 종례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도 종례불교를 부정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성자하늘이라고 하는 성중하늘에 오르게 되면 총 27단계의 품계가 있고요 이 품계를 오르고 오르고 오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정진하다 보면 최고 정점인 아라한이 되고 이 27단계의 아라한의 법위에 이르러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무르 대 아라한이라는 법위가 있습니다 아라한 중에서도 훨씬 더 수승한 분들이 모여서 수승하는 정토 그곳에 가서 총 9단계의 품계의 수행정진을 마치고 더 나아가면 천녀정토라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정토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을 배우는 정토의 9단계 품계 동안 수행정진을 마치면 여러분들 대웅보전에 가면 오른쪽 위나 왼쪽 위 내지는 벽 위쪽에 이렇게 과일이나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을 들고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천녀라고 부릅니다 선녀가 아니라 천녀 선녀는 하늘 세 번째 큰 하늘에 있는 분들을 선녀라고 하고요 천녀라고 하는 분들은 아라한 이상의 성자입니다 이분들은 신통적도 대단한 분들이고 대신 이분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불과를 증하신 부처님들 아까 말씀드린 원만 보신 부처님들을 시봉하는 역할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9단계를 다 통과하고 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들기 전에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정토댁이라는 곳에 가고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미타부처님의 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자가 극강산매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는 해인산매를 통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보호사례 법에 이르르면 이제는 이 몸을 벗고 나서는 극락세계에 가게 되는데 극락세계에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 가면 불퇴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자재만영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현지사를 운신 이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내지는 불법의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조금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려면 부처님의 절대하신 타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력으로 깨우친 정도만 되어서 금강산매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인산매만 본인 스스로 든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 주어야 되냐면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의 몸뚱이라고 하는 영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체라고 하는 몸뚱이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40대에 윤회하는 내가 총 3가지 세 몸이 겹쳐진 상태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현지사에서는 편의상 1번 영체, 2번 영체, 3번 영체라고 그럽니다 이 1, 2, 3번 영체는 저희가 바로 전생에 살았을 때 40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40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 정자난자가 만날 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세포 분유를 통해서 10달 동안 성장할 때 이 거짓 몸뚱이는 10달 동안 성장을 하고 그 거짓 몸뚱이와 40대의 1번, 2번, 3번 영체를 접합체 구시를 하는 4번 영체라고 하는 네 번째 몸뚱이가 같이 생성된다고 그럽니다 이 영혼의 몸뚱이가 같이 생성이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갖냐면 거짓 몸뚱이가 이렇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 사바세에게 적응하는 몸뚱이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1, 2, 3번이라는 유네하는 나 진짜 나의 몸뚱이와 거짓 몸뚱이를 이번 생 접합체 구시를 하는 네 번째 몸뚱이가 있고 그 안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몸뚱이가 겹쳐져서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세상에 내놓은 영혼체설 유네하는 주체는 바로 영혼의 몸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재만형 큰 스님 또 스승님 되시는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지으신 연불산매나 또는 21세기 부타의 메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몸뚱이가 이 생을 다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 거짓 몸뚱이는 벗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 맨 가장 근본적인 몸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번 영혼의 몸뚱이가 주가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겹쳐 들어간 다음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영혼이 살라면 좀 다시 말해서 거기는 빛의 강도가 엄청 강하고 센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처님의 엄청난 광명의 세계에서 살라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 이 지구라는 남선부주에 태어나서 살 때 거짓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이 남선부주의 영혼의 몸뚱이가 안에 들어간 생태로 살듯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정토에 가서 살려면 그곳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빛의 몸뚱이 우리는 그 몸뚱이를 해탈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해탈신이 꼭 있어야 되고 그 해탈신이 우리들이 윤회하는 나인 1번, 2번, 3번 영체가 그 해탈신 안으로 들어가야 마치 이 남선부주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열 달의 잉태가 있어야 사바세계에 적응해서 살듯이 부처님 나라 극락이라는 정토에 가서 살려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윤회하는 나의 몸뚱이가 이미 만들어진 타력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가피로 만들어진 나의 해탈신, 나의 분신에 들어야만이 그 해탈신과 영혼의 몸뚱이가 계합을 해서 극락에서 영혼이 살면서 보살 도를 배우가오 닦아갑니다 그 극락에 이제 그것을 왕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혼의 몸뚱이가 살아생전 부처님의 가피로 영체 분리라고 하는 우리가 몸뚱이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그래요 영혼의 몸뚱이가 각자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분리가 되어서 된 상태에서 정토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만큼 빛의 강도와 세기가 밝아져야 되니까 업장이 많이 많이 소멸이 되어서 저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빛이 나야 되고 또한 사중제가 소멸이 되는 우리 문수보살림이 지니고 계시는 권능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이 계신 고유의 능력 사중제 소멸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지중한 업장은 너무 지중한 업장은 소멸이 되어야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여자의 몸을 지니고 계신 분들 영혼의 몸뚱이도 이제 여자의 몸이 되니까 변녀 성남에서 정토는 남자만 가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바세계의 여자 수행자라도 하더라도 선녀인이나 비군이 스님이나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짓 몸통에서 나갈 때 안에 있는 나의 윤희하는 본체인 1번, 2번, 3번의 영혼의 몸뚱이는 남자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변녀 성남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로 해탈신이 있는 나의 분신에 탁 몸이 합쳐져야만 그 비로소 극락 왕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극락에 태어나게 되면 총 27단계의 품계를 통해서 보살도 공부를 해갑니다 나 없는 공부와 보살행에 대한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27단계부터 26단계 저희는 이제 품계라고 합니다 27품, 26품, 25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 9단계를 합품 보살이라고 하고 또 그 바로 위에 18품부터 밑에 27단계 중에 1품부터 9품까지 10품부터 18품까지 또 19품부터 27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합품 보살, 중품 보살, 상품 보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맨 위에 1품보살을 저희가 최상품 보살이라고 하고 이 사바 세계에 못 받아온 수행자가 해인산매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해탈신이 태어나고 영혼의 몸통이는 분리가 되어서 태양처럼 빛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업장 소멸과 부처님의 가피 또 경전일고 연불 정진하는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영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지면 동방만월 세계에 약사 유리광 열애부처님이 계시는 약사 정토로 갑니다 정류리 정토라고도 하죠 이 정토에서 27단계 동안 다시 의학 기술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학 또 내지는 한의학 이런 종류를 총망라에서 영혼의 몸뚱이를 고쳐내고 이 사바 세계 중생들의 거짓 몸뚱이를 고쳐낼 수 있는 단계의 의학을 이제 그쪽에서 배우는데 이분들을 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성장해서 일품에 이르르게 되면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불격을 갖춘 최상품보살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화음경이나 이런 여러 경전에는 표현을 좀 달리하기도 하지만 조금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법에 이르르게 되고 그 법위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제 점점점 빛이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빛은 무량광이라고 하고 백종오색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경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태양빛보다 한량없이 밝고 아름다운 빛인 부처님의 빛이 백이라고 했을 때 그 수행자가 내고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그 수행자가 내고 있는 그 빛 그 빛이 부처님의 인제의 광명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덩어리와 광도 밝기가 같아져야 되고 세기가 같아져야 광도와 강도가 딱 같아지면 그 수행자가 이제는 산매들 때 대적정산매라고 하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드는 산매를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산매를 들어서 그 깨달음을 구족한 걸 안욕다라 삼략산불이라고 많은 경전에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법위에 이르르게 되면 이 수행의 단계에 이르르게 되면 그 수행자는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을 보시게 되고 그 부처님의 상호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요 그래서 영산불교 현지사에 모셔져 계신 우리 부처님의 불상이나 탱화의 모습은 머리 깎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가 영산 당시 석하모니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 남선부주 중생교화하실 때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다시 한 번 안욕다라 삼략산불이를 이루시고 나서 당신 스스로 이 번뇌망상, 이 무명초라고 번뇌망상의 상징과 같은 이 무명초를 버려버리고 말 그대로 중생심,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마음에서 이제는 완벽히 벗어나서 오직 성자의 길, 나 아닌 남만을 위하고 언제나 베푸시는 자비의 마음만 신이신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모든 능력을 구족하시고 중생교화를 나가실 때 당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또 사문이라고 해서 그곳에 출가하는 출가자들 또 이제는 중생들의 삶이 아니라 중생들의 반대상, 성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머리를 깎고 수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 불과를 다시 증하시고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전생에 가섭 존재셨던 광명만도 큰 스님 또 안한 존재셨던 자재만형 큰 스님께서 불과를 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수행의 법의가 최고에 이르니까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불신, 부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머리를 깎고 계신 상호를 지니고 계시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계시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영산 당시 부처님께서 번뇌망상 모든 출가자의 목표인 해탈을 얻기 위한 가르침을 해나가실 때 머리를 깎고 사문을 출가자를 받았듯이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고 계셨던 그때 중생 좋아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탱화나 불상으로 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서 머리 깎으신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영산부교 현지사 부처님 상호의 모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행자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불과를 증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남선부지에 와서 하늘 54품을 넘어 성중하늘 27품을 넘어 아라한 하늘 9단계를 넘어가 천전정토 9단계를 넘어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27단계를 넘어가고 동방만원세계 27품을 넘어가서 불교가 같은 최상수 보살로서 남선부지에 와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다 무심산매, 금강산매, 해인산매, 대적정산매를 통과하고 나면 나의 불신, 연화장세계의 빛으로 이루어진 마치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해탈신이 구족되어서 그곳에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서 영혼이 살 수 있듯이 부처님 나라, 연화장세계라는 부처님 나라, 빛의 나라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영체가 나의 불신, 영혼의 몸뚱이 말고 그 부처님 나라에 이미 그 수행자가 대적정산매를 통과했을 때 구족되어 있는 그 불신 안에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이 사바세계에 있는 동안 다 구족을 하고 나면 부처님 나라로 이 몸에 육신현이 닿는 날 반열반 해서 그 부처님 나라로 가서 당신의 자기 불신하고 한 몸뚱이처럼 딱 개합하는 날, 개합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오늘 공양 올리신 모든 삼천대천세계 부처님들의 모습이더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기에 경전에서는 30 이상 80 종을 지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목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부처님들이 1100억으로 원하시는 만큼 놔두어서 불상이나 탱화가 저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당신의 거소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최초로 불과를 증하신 우리 교조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부처님 나라에 이미 처음에 구족해 놓으신 그 삼천대천세계를 당신의 몸뚱이로 하는 빛의 몸 그 몸을 저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데 불과를 증하면 부처님이 되시면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나의 청정법신불을 두게 된다 그래서 법신불과 원만보신불 그리고 화신불을 이렇게 삼신을 구족한 분을 성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참고로 21세기 부타의 메시지나 또는 우리 연불산매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력 25일은 이런 성불하신 불과를 증하신 그런 부처님을 모셔서 저희가 한 끼 공양을 사부대중이 올려드리는 날 이 날을 음력 25일 제1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불과를 증하면 부처님 불호가 생기고 좌보처 우보처를 배정받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교조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증명하시는 분을 다보여의 부처님이시라고 하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선언하시는 분을 법보관장 보명결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도 있고 처음 듣는 말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영산불교 현지사가 내놓는 이야기들은 만자불교 영산 당시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몸을 받아오신 이렇게 직접 몸을 받아오신 분을 저희가 응화신이라고 하는데 응화신으로 오셔서 중생을 교화하시면서 아라한까지 성장하는 모습 또 영적인 것은 무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답을 하지 않으신 질의응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질의응답에 대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21세기에 가섭존자, 안안존자가 오셔서 만든 이 교단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이 교단이라는 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좀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제가 또 다음에 음력 8일이나 음력 5일이나 2년 따라 또 여러분들에게 소참부문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조금 더 구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보여래 부처님은 업장 소멸을 위해서 하시는 부처님 공부 또 속세를 살아가는데 보통은 우리 관세음부살림이나 병고가 있는 분들은 약사부처님 그리고 속세 소원이 깊은 인연을 맺으셔야 되는 분들은 관세음부살림이나 지장부살림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속세 소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소참부문 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예전 영상 당시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가져야 될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본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천왕이라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고 모든 악을 벗어나 탐욕을 떠나 자유를 얻고 은혜와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 지혜로서 법을 전하느니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여 지혜로서 법을 전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만 부처님 법을 알고 있지 말고 한 중생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중생을 가엾게 생각해서 지혜로서 법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중생들의 이익이 되고 나의 진정한 이익이 된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불법으로 이끌어서 그 중생이 남은 삶을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주자 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달력에 광명만덕 체사부님의 연불산매일을 보면요 부처님의 법은 진실하여 법답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법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 법은 진실하여 법답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법이니라 게으르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또 여러분들 달력에 다 있습니다 세상은 늪지대 같아 나를 버리기 쉬우니라 삿댓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경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다 여러분들 착하라고 왜 불법을 만나서 공부합니까 그러면 착해지라고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부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삿댓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경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 또 부처님 공부하는 목적은 착해지려는 데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실하고 참된 길이다 이 연불산매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적으신 것을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 달력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목적은 착해지려는 데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실하고 참된 길이다 끝으로 남에게 베풀 때는 두 마음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게나 좋은 것은 남을 주고 나쁜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착한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는 두 가지 마음 두 마음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게나 좋은 것은 남을 주고 나쁜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착한 것이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건 주어서 기쁜 마음 외에 줌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된다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착한 사람 돼서 성불에서 우리 부처님 나라에 자기 부타를 구족한 성불한 큰 수행자 대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년 따라 뵙겠습니다 연불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2년 따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년 따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ch